비터 조지프 윌리엄 디바인은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 물리화학자였다.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패트리스 요세피스 빌헬미스 더베이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아헨 공과대학교에서 아르놀트 조머펠트 아래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였고, 1905년 전기공학 학위를 수여받았다. 1906년 조머펠트는 위넨 대학교로 갔고, 디바이를 조수로 데려갔다. 여기서 디바이는 1908년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1911년에는 취리히 대학교로, 1912년에는 위트레우트 대학교로, 1913년에는 괴팅겐 대학교로 옮겼다. 이 해 맡을 때 알베러와 결혼하였다. 곧 1920년에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로, 1927년에는 라이프치히 대학교로, 1934년에는 베를린 훈볼트 대학교로 옮겼다. 1935년 로런츠 메달을 수여받았고, 1936년 노벨 화학상을 수여받았다. 1937년부터 1939년 사이 독일 물리학회 회장을 맡았다. 1938년 12월 9일 독일 물리학회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메모를 적었다. 그러나 디바이는 곧 1940년 초 미국으로 이민하여 코넬 대학교 화학과장이 되었고, 1946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디바이의 반유대주의 논란에 대하여, 네덜란드 전쟁 홀로코스트 집단학살 연구소의 2007년 공식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952년 코넬 대학교에서 은퇴하였고, 1966년 사망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